나이를 쳐드셨으면 방구석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사람을 ㅆ아 보냐고 내립시다 서둑이야! 쉬는 날 굳이 나가서 다쳐서 오냐? 쉬는 날은 나쁜 놈들 안 쉬잖아 제발 몸조심 좀 하고 살자, 어?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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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사경을 헤맨다더만 멀쩡하네 참 나 뭐예요? 아저씨 아저씨 제 말 잘 들으세요 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넌 뭐야? 내 욕심이 저기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마술이야? 아휴! 네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? 아니 왜! 자꾸 나타나는 거야 왜! 아이씨! 아휴! 현지야! 다 줘! 다 주세요 제발! 이거 여러 사람 목숨이 걸리면 문제라고요 그냥 하나도 짓거리라고 ㅈㄹ이야 원래 남의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야! 나 생선 안 먹어 아빠가 억지로 먹일 거야 배틀 거야 잘 때 몰래 먹일 거야 일어나서 배틀 거야 참